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 11억원 돌파라는 주제로 오늘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평균 아파트값 추이가 매섭습니다. 지금 현재 불과 7개월 만에 1억원이 가까이 상승된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겠고 지금 강북 지역은 8억 7000만원의 평균 가격 그리고 강남 지역은 13억 2000만원으로 평균치가 형성되었었고 강북 지역도 평균값이 6억원에서 8억 7000까지 올라오는 그런데 잔 2년도 걸리지 않았다는 점을 살펴보신다면 강북 지역의 평균 가격들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에 비해서 저평가됐다는 판단 하에 가격들을 많이 주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북 3구의 상승세 주도와 그리고 또한 재건축 위주의 현장들에서 지역들의 가격 상승들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나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었고요. 13개월 내에 2억원 가까이 상승했기 때문에 정말 10억 돌파했다 이야기가 나왔었을 때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도 벌써 이렇게 많이 올랐네요. 그리고 또한 4년 이래 지금 83%까지 상승할 정도로 가격대 이제 중위값이라든가 아파트의 평균값들은 너무나도 높게 치솟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난주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이제 지정이 됐었던 영등포 여의도라든가 또는 성수지역, 목동지역 그리고 아쿠정지역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이 지역들 바로 전날까지 거래량 신고가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정도로 지정 전 급상승한 요소들이 크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었었고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격 또한 매매가격에 편승하여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모습들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경기도권에서는 9개월 만에 1억원이 상승할 정도로 평균 가격의 5억대를 돌파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경기도권은 특히나 역세권이 생길 수 있는 지역들, 광역철도망의 구축 호재와 상대적으로 좀 낮게 형성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실질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 서울에 들어갈 수 있는 주택들이 없다 보니 수도권 지역이라든가 이런 경기도권 지역으로의 그런 기저효과가 같이 함께 나타났습니다. 자 거기에 더불어서 아파트 중에서도 대형평수보다는 중소형 아파트 59제곱 라인들의 평균 매매가격이 급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강북뿐만이 아니라 강남 모두 다 중위값 자체가 평균 매매가격 59제곱 기준으로 해서 굉장히 높게 상승되는 모습들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서울 주택의 매매 전세 가격 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졌으나 가격은 올라가는 이상 현상들이 나타났었었고 그리고 또한 가격이 떨어지는 부분이 아니라 상승률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의 완만한 곡성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월달까지는 지금 현재 물건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은 완만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는 하지만 6월 이후에는 본격적인 공급 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또는 임대물량의 축소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5월달 아파트 7년 만에 신규 입주 물량이 제로라는 점 그리고 여의도 시범 아파트를 포함한 압구정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50층 이상의 재건축 규제가 풀리게 되는 시점에 이제 상당히 개발적인 부분에서도 높은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가격대가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너무나도 많이 내포하고 있다.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은 6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바뀔 것이다. 이런 것들을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 부동산 시장 지금 현재 아파트 가격 사상 첫 11억을 돌파했다는 의미가 어떤 부분을 시사하는지를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1년 서울 입주 물량 지금 현재 2만 6천여 가구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년 대비 45%가량 떨어져 있다는 점.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2022년과 2023년은 1만 6천여 가구 그리고 2023년은 약 1만여 미만으로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 그 이야기는 공급 물량은 향후 3년 동안 지속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에 가격 차이가 점점점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투자의 심리에 있어서는 강남권이 많이 오르게 된다면 비강남 지역이 같이 함께 오르다가 지금 그 상황이죠. 깊이 강남권도 가격이 같이 함께 상승하면 다시 한번 투자의 회계 현상으로 인해서 강남권이 또 한번 올릴 수 있는 요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극화 시장,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시장은 더욱더 극명하게 갈릴 것이다.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아파트와 다세레 주택의 가격 차이도 그렇고 그렇게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서울 지역의 재개발 지역과 재건축 지역들의 추진에 속도가 굉장히 가속화되면서 사업성을 훨씬 더 좋도록 만들도록 이제 충수의 규제 제한 완화라든가 또는 이런 용도 지역과 용적률의 상향 소식들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요소가 많이 있다. 그리고 현금 유동성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자금이 많이 풀려 있어요. 특히나 경기도권의 그런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 저금리와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이 증가된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험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고 이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계속 흘러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점을 잡아가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부동산 가격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장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또 가격은 지금 조전세인지 상승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찌됐든가 어려운 지금 같은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셔야 됩니다. 6월달 이후에 그리고 이전에 서울시장의 부동산 시장은 바뀐다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변화가 다가올 대비를 잘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 어떻게 변화될 지역들이 어떻게 구성될지 선점 효과를 통해서 먼저 좋은 지역을 선점하시고 좋은 지역에 대한 투자를 선견지면을 통해서 하신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좋은 지역의 양극화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또 인플레이션에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투자처를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다.